최정만 원 네! 안녕하세요, 저희는 5월 1월에 쉬라는 곡으로 데뷔한 1급 비밀이라는 팀이고요 오늘 석천영수 벚꽃 축제에 함께할 수 있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먼저 1급 비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아인입니다, 잘 부탁드립니다 해당 저는 일급비밀에서 스파클링 요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급비밀의 막내를 맡고 있는 경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급비밀의 웨퍼 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급비밀 웨퍼 정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급비밀의 보컬 비타민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1급 비율의 마태형 보컬 K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전에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 제가 기상청 봤을 때 비가 온다고 했었어요. 근데 다행히 지금 비가 너무 안 오고 이렇게 예쁜 벚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벚꽃에 어울리는 핑크색 의상을 입고 왔는데 어떠세요? 기억나요?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올 1월에 데뷔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아직 많이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또 많은 활동과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1급 비밀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곡으로 이제 저희들의 데뷔곡 1월 1일에 데뷔할 쉬라는 곡인데요. 저희 의상처럼 되게 발랄하면서 좀 신나는 곡이에요 여러분. 처음 딱 듣자마자 단순한 멜로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고 춤도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거든요.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들의 데뷔곡 쉿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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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